글쎄요. 골반저 질환이라고 봐주는데요. 미골에 거기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로 생각돼요. 이게 오래되면 자유신경계 이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손을 보는 게 좋죠. 보통 임신과 출산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골반저 질환. 이건 골반 근육과 임대가 약해지면서 장기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데요. 특히 부푼 직장이 방광을 압박하게 되면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골반전이 일반적인 것은 배변의 문제 또는 소변의 문제, 통증의 문제, 대변을 보는 질적인 문제가 있죠. 허리에 신경통에서 오는 결국 그것이 골반저 질환이 되는 경우. 골반저 질환 이름은 좀 생소하죠. 그런데 여성의 30% 이상이 앓고 있다고 해요. 보통 여성들이 호소하는 초기 증상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래쪽 허리가 아프고 골반 통증이 있거나 화장실을 갔다 와도 뭔가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변을 참기 어렵다 보니 일상생활 중에 소변이나 방귀가 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골반 때문에 일어나는 내 몸의 증상. 주부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자가진단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개 이상은 해당이 된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상당히 많이. 좋아요. 지금 두 개. 두 개. 몰랐었는데 그냥 뭐 노화로 그런 줄 알았어요. 저질환 큰 것도 처음 들어봤고. 여기 이런 건 조금씩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냥 나이 탓으로. 방광에 무슨 이상이 있나 그런 생각만 했지. 골반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좀 걱정돼요. 걱정돼요? 골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겠죠. 이럴 때 이만한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 관략근을 조이고 내쉴 때 이원하는 거예요. 특히 산모들과 유실금이 있는 분들에게 참 좋다고 합니다. 내 골반이 보내는 건강적 신호 골반저질환 자가진단법을 통해 미리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